안녕하세요. 뿡떡입니다. 오늘은 집밥 메뉴로 준비해왔어요. 소시지, 야채볶음, 애호박조림, 오이무침, 감자조림, 진미채, 미역국입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맛있다. 너무 맛있어 맛있다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danke 오늘의 전화시장은 진짜 많이 드셔보는 거 같아요 제가 간장할때 Philips 총장! 그런 정도의 맛 엄청 잘 먹어요 그럼 오늘의 보 LarsDang 밤의 보냔 아 . . 4 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고춧가루 고춧가루 닭다리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